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캐나다 트리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광물 공급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딴 외교 실책 논란 속에 5박 7일간의 3개국 순방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합니다. 순방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이채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6월 나토 회의부터 런던과 뉴욕으로 이어진 외교 현장에서 마주할 기회가 많았던 만큼 익숙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환담과 확대 회담을 이어간 두 정상은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등 경제 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니켈 매장량 5위, 정년 코발트 생산 3위 국가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원자재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양국은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급 당국 협의 채널을 활용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영국 국왕의 대리인이자 국가 원수인 메리 사이먼 총독 부부도 만났습니다. 이곳 캐나다를 끝으로 5박 7일 3개국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윤 대통령의 귀국길에는 복합적 경제 위기와 극심한 여당 내용 등 쉽지 않은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오타와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